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쌈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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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바바라 파랑가이홀 여기가 산타바바라네요 이쪽 지역은 산니콜라스 노르테 할로윈 장식을 해놨네요 여기가 딸리빠빠라고 임시 판매장이네요 생선도 팔고 근데 지금 사갈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네요 작은 시장인데 시장이라 하기에도 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빨간고기네 빨간고기 눈이 되게 커요 동네 사람들이 마스크도 없이 그냥 쫙 이렇게 앉아있네요 사람들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 진짜 여기 한국사람도 많이 없는 지역인데도 잘 아네요 꼬맹이가 킥볼 타고 다니네 아구에는 오토바이 가게가 크든 작든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도 많네요 자전거도 많네요 아노연 하하하 아노연 하하하 하하하 아노연 하하하 하하하 아 여기는 집에 담벼락을 과일가게로 이렇게 해야지 진짜 이렇게라도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예 Wallace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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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그만큼 많이 탄다는 거겠죠? 곳곳에 자전거를 파는 사람들이, 고치는 사람들이 많네요. 역시 필리핀은 소도시가 최고예요. 소도시 사람이 진짜로 진정한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시장이네요, 파는 게. 마카어 보인 웅북 웅북? 31kg 31kg? 아이 마간딴한테 박에? 안녕 여기는 30kg 밖에 안하네 배추가 30kg은 25kg인데 아니 딱 곱해서 저 정도면 25kg 감자는 좀 작잖아 씨알이 그치? 어 많이 작다 작으니까 딱히가 힘들잖아 그래 좀 커야 돼 아 흑산도 아니고 그게 뭐지? 흑산도 아니고 저거 뭔지 모르겠네 뭐죠? 아 뭐죠? 두dzuman 두duman 두두uman 두두 두두 250kg 280kg? 네 2kg? tonight 잘하 pineapple 전에 사람이 avez 푸와 사람 아, 헬로우. 감자가 다 작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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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카세 마이야말리 헬로우 부코 막가노이사 구야 막가노이사 35 아노? 35 35 35 35 34 아아 화장실 가고싶어서 안사는거야? 네 저는 뭐 집사람이 사주면 먹고 안사주면 그냥 통갑니다 아이씨 스몰 발랭게입니다 이건물이 시장이거든요 1층 2층 전부 다 근데 소독을 해서 지금은 문을 다 닫았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문을 연다 그러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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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스 앞에꺼는 멕이고 뒤에꺼는 방구스네요 어이씨 멕이 맛있게 보이는데 안녕 먹고싶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되겠죠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가 다 부서에 가다가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유 사람들 좋다 좋아 반겨 드니까 좋네요 여기는 뭐 파는데 아가씨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아 저기 컵에다가 음료수를 파는데 5페소 아니면 10페소일거에요 헬로 천양마트네요 천양마트네요 경찰 아가씨가 아 경찰 아줌마가 뭐 사러왔네요 어 권총 보세요 권총이 오우 예예예 아 천양마트 입구에 할로윈 인형이 서있네 오우 예예예